그렇습니다. 이 관세에 관해서 좀 집중을 해봤는데 사실 트럼프 후보자가 얼마 전에 관세 수입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미국의 수입처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당선이 됐을 때의 여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대선 이후의 전략들을 잡아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방산 쪽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가 방산 쪽에 관해서도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잖아요. 우리 국내 방산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트럼프 핵심 포인트는 지금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있는 미국의 힘을 더 빼겠다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정도를 지키는 걸 제외하면 전 세계 분쟁에서 점점 발을 빼겠다. 나토도 돈을 내라. 한국과 일본도 돈을 내라라고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방어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미국의 위치와 상당히 상반되는 게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를 지켜줌으로써 소위 일극 체제에서 전 세계 증시나 전 세계 지정학적 질서가 유지됐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중동에서 발 한 번 뺀 것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변독성이 커지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나토에서도 발을 빼고 전 세계에서 경찰의 지위를 포기한다? 그러면 전 세계 분쟁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있죠. 그래서 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미국이 누르고 있어서 국제기구가 누르고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그러면 그동안 방위산업 쪽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던 국가들도 일정 부분에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미국 무기와 호환을 위해서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또 좋은 무기는 팔지도 않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호환이 되고 나름 품질도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주문을 했을 때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건 지금 한국 무기를 제외하고는 없다라는 거죠. 재고도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빠르게 생산도 가능하고 AS도 가능한 정도의 기술력과 공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지금 거의 없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하고 한국 정도를 제외하면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가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여기는 AS 해줄 사람도 없어요. AS 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60대가 넘는 고령이 돼서 실제로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만들고 나서 이것을 AS 해줄 수 있는 장인 자체가 부재한다라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 방산에 좀 더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단순하게 처음에는 K2, K9 같은 지상전 무기 정도가 언급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지대공 무기까지 확산되면서 지대공 무기뿐만 아니라 레이더, 항공기 좀 더 여러 가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와 관련돼서 시장은 좀 베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강하게 엄지했던 하나여러스페이스라든지 LIG NEX1, 현대로템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두 종목, 현대로템과 LIG NEX1은 수급 이슈까지 있습니다. MSCI 편입 가능성이 좀 열려있죠. 반대로 KT, 금양 이런 종목은 빠진다고 하고 있고 금양같이 수급도 없는 종목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수급 요인까지 작용하다 보니까 상대적 강세가 더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수급적인 특성은 11월 달 넘어가서 또 뉴스가 노출되고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 반대의 역작용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방산주 쪽에서 종목 하나를 고르자면 밸류 기준으로는 현대로템이 그래도 가장 매력적이기 때문에 밸류 기준으로요? 현대로템 정도가 저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세 종목 중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방산주가 상승하는 게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관한 이슈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방위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인 이슈보다는 여러분들이 또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좀 소화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로템이 밸류적으로는 괜찮다고 한다면 다른 방위주들은 지금은 좀 너무 높다라는 평가인 거죠. 하나여러 스페이스도 좋고 LIG 넥스원도 좋은데 상대적으로 밸류가 또 높은 상황인데다가 그다음에 지난 2분기부터 발견되고 있는 작년 4분기부터 발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은 뭐 나빴던 적이 없죠. 오히려 실적이 발표되는 구간에서 탄력이 죽었다가 오히려 다시 또 신규 물량이 나온다든지 이런 얘기를 타고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 구간에는 호재노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수익률이 별로 좋지가 않고요. 또 하나 이번 주에 이벤트가 되게 하고 있죠.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의 강력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그런 이벤트가 없거나 이벤트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뉴스 노출이라는 측면에서 탄력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로템도 그중에 낫다라는 것이지 세 종목 모두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타이밍이 늦었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번 달에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공격적인 접근을 하시기보단 오히려 실적 발표 구간에서 혹은 이번 주 뉴스 노출 구간에서 주가가 흔들린다면 추세 하단에서 저점 매수 정도가 낮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종목을 고르자면 지금 현재 밸류에서는 저는 현대로템이 낮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더 탄력적인 공격적인 전략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신규 매수할 때도 하나여러스페이스 같은 대장주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오른 방산주에 관한 전략대까지 또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또 시장의 이슈들과 또 섹터적인 집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